오늘 우리가 나누어 오신 말씀의 제목은 이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골든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이거 하나 정도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골든바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1기 교과의 총 제목이 뭐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 총 제목입니다. 제가 교과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을 다룬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다뤘던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루는 교과 내용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11금 문제를 포함하여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한기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추리국계에 등장하는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엿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유대력으로 1월 15일 이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즐겁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1월 15일 날 이른 새벽에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 바꾸면 1월달이 3, 4월경이 오늘날 태양력을 사용하는 그 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경이 됐으니까 아마 4월 초나 3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벌써 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 날씨도 아주 좋은 이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3월 1일 날 한 달이 지나고 15일 지난 3월 1일 날 어디 도착하냐며 신해산에 도착합니다. 신해산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이 신해산 언약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누가 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온 세상에 다 속한 분 다시 말하면 전지전등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하에 체결되어진 언약이 바로 이 신해산 언약입니다. 이 신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신해산에 40일 올라가게 되죠. 그걸 두 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국기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0장의 성막건축을 마치고 성전기물들을 성막 안에 너머로 말미야마 성전건축이 마무리됩니다. 이 출애국기 40장 17절에 보면 언제 맞춰지냐면 둘째 해 출애국을 한 지 그 다음 해라는 뜻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그러니까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니라.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성전기물들을 그 안에 다 너머로 말미야마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날짜를 대략적으로 보면 성전건축을 성막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마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1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데 무엇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순위 첫 번째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까요? 저런 성막을 건축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첫 번째 1위는 뭐냐 하면 성막을 지으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다음 것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것을 진행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그것을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에 헌신할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 설계를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재정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기 38장 24절에 보면 출국기 38장 24절에 보면 성전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금의 재료가 나옵니다. 성소 건축의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결로 29달란트와 730세결이며 라고 했습니다. 29달란트입니다. 29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게 되면요. 한 달란트가 34kg이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큼인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골든바 이 골든바 손에 잡히는 이 골든바가 1kg이라고 그래요. 1kg. 이거는 이제 금의 환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금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이 한 덩어리의 금이 1kg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이 금 골든바가 몇 개라는 것입니까? 34개라는 거죠. 34개.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이 얼마나 필요했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29달란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986k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손에 잡히는 골든바가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986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730세기를 했지 않습니까? 730세기는 1세기는 11.4kg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이 성소 건축을 위하여서 필요했던 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돈으로 바꾸면 600억 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들여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도 필요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들인 은은 얼마냐면 성소의 세결로 100달란트와 그리고 1750세결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29달란트인데 은은 100달란트입니다.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시입니다. 노스는 들인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이 성소세계를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국 과정 속에서 광야에 있을 때 성천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이민 가는 도중에 길 가는 도중에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중간에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안정된 상황 속에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린 가난 땅에 가면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어떻게 요긴하게 잘 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여서 이 금과 은과 노스를 비롯하여서 각종 보석과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실들과 여러 가족들 이 가족, 가족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국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과연 애국당에서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로 바친 이 금과 은과 녹과 보석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 가서 제일 처음에나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통치하던 그 왕조가 있을 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땅에서 풍류를 노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출국기에 모세가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야마 다시 말하면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고는 있는데 이 왕조는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박하게 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전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부기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수많은 금과 음과 녹과 각종 보석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많은 양의 헌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면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 예물의 출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의 출체는 출혁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혁업하기 전에 모세의 말대로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누가 우리가 36절을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게 한 그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국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들을 취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을 나올 때는 온갖 애국 백성들에게 구했던 그런 많은 것들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금과 은과 녹과 의복과 각종 보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챙겨서 애국을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억울하게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공수로 빈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국을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도망을 치거나 철양하게 빈몸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손에 가득 전리품을 챙겨서 또 당당하게 정말 지긋지긋한 애국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웃음과 행복과 기대감과 환호의 찬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처럼 그 추래구반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메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왁께서 아브라메에게 이러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성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엇을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메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가나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국의 3장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어디를 나갈 때에 애굽을 나갈 때에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루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무엇을 취하리라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메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애굽 땅에 열 재앙이 내려서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백성에게 말하여 이제는 됐으니 사람들에게 가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백성에게 했고 백성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폐물을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땅에 열 재앙이 내리는데 아홉 가지의 재앙이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로말미야마 애굽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 말미야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너의 이웃에게 가서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은금폐물을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누구 집에 가서 은금폐물을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그래도 그나마 선례를 베풀고 그나마 나에게 잘해주었던 이 애굽 백성에게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좋은 것들 값진 것들 다 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를 좀 학대하고 나에게 조금 안 좋게 됐든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당신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단순히 이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저와 선재를 읽어보면 뭐라고 자세히 기록됐냐면 지금까지 노예로 일을 시키면서 품석을 주지 않았던 그 품값을 주지 않았던 집에 찾아가서 그 품값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애굽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그들이 애굽당에서 수거하고 했던 그 모든 값을 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돌려받고 이제 애굽을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당에 있을 때 그 억울하고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고 한 맺힌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야곱이 매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20년을 봉사했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공수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공수로 보내지 않냐 하시고 강수로 보내지 않냐 하시고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야곱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이 그 소유가 어떤 소유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 몫이라고 있는 내 재산을 들 중에서 나의 형인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에 이제 쫙 나옵니다. 암염소가 얼마고? 200이요. 200마리입니다.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단은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가 10이라.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략 전만 살펴봐도 이 숫자가 염소와 양과 또 이 소와 낙타와 낙이와 새끼야 거의 500마리 500마리가 넘어 600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져온 총재산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로 일부이고 이것을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는 그 양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나왔을 때 가져온 그 재산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가져간 것은 딱 무엇만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과 지팡이 하나가 이 야곱이 가지고 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는 네 명의 아내와 열한 명의 아들과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수구에 공수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의 노예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에도 공수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공수로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구에 생명의 멸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수구한 전리품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구한 그 보상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 올라가며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정말 발에 걸리는 돌처럼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져가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죄악과 싸운 이 모든 수구에 하나님께서 공수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구를 공수로 취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우리가 차마 감당치 못하는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야국과 우리들이 취한 이 전리품이 이 전리품이 누구의 공로로 얻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오늘 우리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늘에 올라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질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확인하게 확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특별히 전쟁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게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난 땅의 첫 번째 성에 있던 이 요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이 성을 7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요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올이 왕이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의 애국 왕 바로와 애국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출애급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열지앙이 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의 물에 수상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100%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지 잠잠히 그의 구원을 바라본 것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국당에서 수고를 기억하여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챙겨서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승리자처럼 그들이 애국당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난한 땅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고 가져갔던 이 전리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사용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추리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추리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전리품을 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추리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 누구의 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니 자 이 얼마나 금이 많은 금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그들이 우상으로 조그마한 장식품이 아니라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근데 이 금이 어디에서 나온 금입니까 이 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챙겨온 그것입니다 근데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니 정말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나의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전리품을 축복을 허망한 이렇게 허망한 것에 사용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고 돈은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까지 쓰라는 것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필요적절하게 요긴하게 필요할 때 잘 사용하라는 그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잘못 사용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들이 내어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금을 다시 회수하여서 입마이 포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추리기 3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떤 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수로에게 마시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허망하게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만큼의 금이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어떻게 하냐면 다 공중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것도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사용될 때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지고 마시게 되는 정말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결과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신 것을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내어준 그 성막의 재료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성막이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금송화지를 지었던 그것은 허망에 사라진 반면에 이 성전 건물에 지어졌던 이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만든 성전기물들은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에 왕정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의 성전기물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갖다 두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허물로 들인 그것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까지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성전기물들이 바벨론에 가져갔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 성물들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너부가 왕이 왕이 이루살렘에 있는 성전기물들을 바벨론 땅에 가져갔고 그 바벨론 땅에 가져갔던 그 성전기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속방령이 내려서 다시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룩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들은 그 성전기물들을 다시 안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그 헌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정말 금송아지처럼 험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와 반면에 성막의 재료가 되어서 성막의 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가장 욕이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은혜가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분의 것입니다 선업가는 그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자일 뿐이지 얻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그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청직일 뿐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가 없고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우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물에 대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제정의 이 제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처럼 사용할 때에 그 사용이 얼마나 축복받는지를 우리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헌물들을 금송화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뭘 하는 것들 성전을 지는 데 사용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치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챙겨서 애국을 탈출하여 가난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도 정말로 승리의 계가를 분메해서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진정한 소유자이십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저 받은 것을 그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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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것이 옵니다 내 사랑 아닌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마치라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소련 바치로 당신께 옵니다 빛과 잎에서 살면서 위로의 길을 행하며 모든 나 주께 바치로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리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로 당신께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것이 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매일매일순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속에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실천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리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정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단 한 명도 나고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